안녕하세요. 캘리듀의 정한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스크린캐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디텐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텐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디텐션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3주차 디텐션부터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또 부모님들도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를 조금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크린캐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을 학교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개개인적인 학생들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같이 문서를 함께 읽어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많이 어린 친구들이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대학생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류를 학생들이 읽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각각 항목에다가 본인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를 하고 맨 뒤에 가면 여기에 자기 이름과 서명을 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음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서류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국말로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디텐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알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계약서는 항상 서명하기 전에 조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씩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생님들께서 한 과목당 두 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이번 학기에 맡으신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스케줄을 이제 다 결정하시고 그 스케줄대로 가라고 학생들의 스케줄에다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크린캐스트를 하는 김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들어가고요. 한 학생의 베이스 캠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유진이라는 학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카데믹 스케줄 가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다 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날그날 해야 되는 과제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인 오늘까지는 Colonial American Society Module Quiz를 했었어야 되고요. 10시까지. 그리고 이건 잘 마무리했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에는 이렇게 4개의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3개, 수요일에는 3개, 또 목요일에는 3개. 이렇게 해서 쭉 이 학생이 지금 수업을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원서가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그날 해야 되는 과제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다 미리 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조금 진도를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주차 정도까지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학생들은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얼만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스케줄에 나와 있는 대로 학생들은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니셜을 하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과제에는 코치들이 배정한 데드라인이 있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학문입니다. College assignments usually follow a set of schedule and format. It is usually possible to predict the workload for a coming week. 보통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 선생님들은 18주 혹은 8주, 16주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에 매주 디스커션 하나, 익샘 하나, 매 2주마다 퀴즈 하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강의 계획표로 갖고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면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주실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그때그때 과제를 주니까 아이들이 숙제가 많다고 느끼기도 하고 적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대학교 수업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서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미리 하면 그만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이구나 어차피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과제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학문입니다. Students will submit their assignments according to the schedule set by their subject coaches. If students do not submit their assignments on time, they will be required to attend detention until all of their assignments are up to date. 자 그래서 저희가 detention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학생들이 미리 미리 과제를 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해당 날에도 과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detention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들의 스케줄에 들어가 보고 저녁 8시가 됐는데 아 내가 아직까지도 이거 끝내지 못했네 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8시에 저희 detention에만 같이 들어와서 선생님의 슈퍼베이션 하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빨리 끝내고 선생님들께 오케이를 받고 체크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날 해야 되는 과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detention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항목입니다. It is very important for Cal-lead U students to understand that the subject coaches do their best to help students distribute and organize the tasks assigned to them. Sometimes college courses open later in the semester and the best way to prepare for them is to start earlier. 이번 학기에 지금 두 번째 학기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nthropology, 인류학이나 Health, Token Counseling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수업들은 사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을 학교 시작했죠. 8월 말에 시작했는데 그 16주 동안의 과정을 반으로 뚝 잘라서 10월 20일경부터 12월 중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수업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제를 제 시간에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캔버스에 들어갔을 때 이 수업이 뜨고 그 수업에 해당하는 듀데이트가 나오면 어떻게든 낼 텐데 지금 아직 수업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본인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금 동시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고등학교가 점점 11월과 12월이 되면 굉장히 과제도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가만히 수업은 10월에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 놀고 있다가 10월에 수업 시작하면 맞나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분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8월에 시작한 이 수업이 지금 스케줄대로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여시는 10월 20일경 전에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열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과제들을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모여서 제출하고 점수 받고 또 제출하고 점수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앞에 9월, 10월을 조금 빡빡하게 진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진도를 조금 많이 앞당겼어요. 앞당겨서 끝내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얼마든지 11월까지, 12월까지도 갈 수 있게끔 여유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급한 게 있으면 조금씩 이거 늦춰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11월도, 12월로도 미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미리 끝내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10월 말까지 수업이 조기에 끝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진도를 좀 많이 앞당겨 놓은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Detention meetings are held Monday through Thursday from 8pm to 10pm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요. 저녁 8시가 되면 정확히 이 줌 미팅에 들어와서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마치 모여서 공부하는 무슨 선택이 있는 그런 시간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안내문이 나가고 학생도 부모님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덟시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했으면 좋겠고 여덟시에 들어와야만 한다면 과제가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없이 제 시간에 와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to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get their work done immediately when they are behind.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같이 감독을 하면 즉각 즉각 빨리 하더라고요. If students plan ahead, they will not be invited to join the detention meetings.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detention은 참여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과제를 하루만 앞당겨서 하더라도 절대 detention에 불려올 일은 없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도, 공원인들도 Detention meetings are not optional. Attendance is mandatory for the students who are behind. Detention overrides all personal plan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Do not ask for an exception as CalEDU students are already committed to being fully engaged and available Monday through Friday from 6pm to 10pm.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6시부터 10시까지는 한국도 미국도 저희 Cal Korea도 Cal Institute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언제든지 코치들이 암흑애야 지금 뭐 하고 있니 나랑 잠깐 만날까 이렇게 얘기해도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런데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20시간을 공부를 하신다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간 6시부터 10시까지는 모든 코치들이 모든 학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생이 개별적으로 먼저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먼저 진도를 빼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저는 미리 해서 이번 주는 월요일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기 스케줄을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생님들과 먼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저희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날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금, 토, 일에 몰아서 다 끝내고 주 중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른 공부를 하겠지만 그게 가장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바겠죠. 월, 화, 수, 목에 내야 되는 과제를 목, 금, 토, 일에 미리 다 끝내서 결국은 선생님들도 미리 볼 수 있고 틀린 게 있다면 다시 또 다시 서밋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선생님들과 연락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카데믹 스케줄에 그날에 해야 되는 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 어떤 다른 계획도 우선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버라이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 태권도 갔다 와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갔다 오면 안 돼요. 사실 디텐션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죠. 우리가 구류, 억류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항상 나머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해야 되는 공부를 다 하지 못해서 남는 거라면 나머지 공부하느라 학원도 못 가고 나머지 공부하느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피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고 디텐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미리 과제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게 이 모든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즐기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디텐션을 가야 된다는 것. 여기에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거죠. 너 오늘 디텐션 해야 되니? 라고 해서 엄마 넌 오늘 디텐션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원래 이거 가게 됐는데 너는 못 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아 내가 엄마도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디텐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과제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라고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It is students' responsibility to check their academic schedule and base camp. If they have any unchecked items that are due that day, they must attend detention that evening.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해야 되는 것이 8시까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체크를 마음껏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이거 냈습니다.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할래? 라고 reject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reject를 당하고 잘했어 이제 이걸 제출하자 라고 해야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고 제출을 하고 체크를 했던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문항입니다. students are not allowed to check off tasks on their to-do list without getting approval from their subject coaches. 코치들이 보고 퀄리티가 좋을 경우에만 그래 다 완성했다 다음 거로 넘어가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난 다 했다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If submitted assignments are rejected, the students must use coaches' feedback to correct and resubmit their work.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그게 노릇바이가 들어오면 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게 잘못되었다 라고 저희가 커멘트를 달아서 reject를 합니다. 그럼 그 reject를 받아서 다시 resubmit라고 나중에 REV라고 revise가 되어서 뜨면 선생님들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라 그러면 그때 체크를 허락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students start as early as possible to create a more manageable schedule for themselves.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이거죠. 지금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나중에 자기의 스케줄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고 또 타임 매니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미리미리 과제를 하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understand that we, the coaches here at CalEDU do not want to meet our students in the detention room. We hope to applaud their effort in completing work on time or working ahead of schedule. Time spent in detention can be better invested in communicating with subject coach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work and understanding.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office hour이라고 가지고 계세요.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항상 오픈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라서 그 선생님들께서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선생님 저 줌 미팅을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지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어텐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하지 못하고 결국은 디텐션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디텐션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야 너 대체 이번 주에 4일 동안에 3일을 디텐션 가면 어떡하니? 라고 한 번쯤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너 요즘 디텐션에 안 들어가네? 야 그럼 과제를 미리 잘 끝내는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디텐션이라는 것을 참여하는 것은 undesirable 저희가 다 같이 원치 않는 일 디텐션에 들어가지 않고 미리 해서 선생님들과 개별적으로 미팅도 하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저희가 장려하는 일이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똑똑한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 혹은 좋은 학교에 가는 친구들의 특성은 좀 부족하더라도 미리 하고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지시받는 것을 고치고 또 점점 본인이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은 경우 대학교 공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시고 되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도 사실 지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이 성실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어가 부족하고 본인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과제들이 좋은 퀄리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도움을 청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 물어보고 매일 미팅하자고 요청하는 게 오히려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고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훨씬 더 부주의해서 스페링도 많이 틀리고 훨씬 더 부주의해서 그래머도 훨씬 더 많이 틀리고 또 내용도 훨씬 더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이제 1년, 2년 지나가고 또 하나하나씩 과제가 이제 완성이 되고 과목이 늘어나면서 점점 아이들은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 학기에, 두 번째 학기에 아이들이 완벽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과제를 할 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또 그 과제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커멘트를 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쌓여가는 학점만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또한 그런 능력을 터득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당부한 얘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 참 특이한 과정이에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사실 벅찬데 갑자기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급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기초 수업부터 깔아주고 좋은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고등학교 공부하고 기껏 집에 와서 다 했다라고 해서 게임하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 위에다가 또 대학교 수업을 듣고 대학교 과제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만큼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함을 키우고 인내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학생들은 넘볼 수도 없는 굉장한 accomplishment를 가지고 또 그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지쳐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거야. 너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너는 대학생이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이들한테 self-esteem을 심어줄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좀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혼내시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야, 디텐션 들어가지 않았어? 잘했다. 어? 너 디텐션으로 들어가는 거는 성실하게 하고 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같이 푸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기에 이니셜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서명하셔서 저희 보내주시면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이거 너 서명한 거잖아 라고 꺼내서 다시 한 번 타일로고 그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곧 추석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대부분의 과정들이 거의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한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또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에 다시 한 번 학생들 미드 템 리포트라고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미팅에서 아이들이 잘한 것 또 잘못한 것들 같이 얘기하는 그런 개별 상담 시간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네 2주 정도 있다가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